알았죠, 또 바로 하겠습니다. 제가 까먹고 노고카를 안 켰네요. 재밌는 상황이 있어가지고, 실수에서 갑니다. 자 이렇게 보내고, 빠르게 테드전이 있기 때문에, 스킬 자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느긋하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해방선을 빨리 모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초반에 가스 조금만. 자, S를 뽑고요.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자, 이제는 제일 중요한 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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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을 되게 뭐하는 게 네, 남은 노바 부터 불쇄주고 까먹어라 저거 불쇄주고 불쇄주고 자 이제 저러 가면 되겠네요 시간상 저게 딱 맞아요 그러면 저게 불쇄고 Thank you 저글링 공세는 노바마켓 쉽게 막는게 없습니다. 원래 여기 뒤까지 밀어야 되는데 그건 맨 마지막에 분쇄자가 안쪽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밀어야 되는데 아직은 그렇게 급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자원을 모은 이유는 딱 하나. 바로 해방선이 이게 해방선이 개수가 어느정도 일정수가 안되면은 회력이 별로 없습니다. 이건 어쩔수가 없죠. 해방선 어우 뭐야 왜이렇게 많이 붙였어? 잠시만요. 그냥 말만 안해요. 자 이제 두개 나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이게 해방선 6개 안되면 밀립니다. 포토 좀 지어줘. 스컬지 엄청 올거야. 방금 뭐라고 하셨죠? 여기는 노바. 전쟁이 정답은? 이 부분은 경쟁이 돌아오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움직인거죠? 네.. 이렇게 움직이는게 안되면은 흠이하시면 됩니다. 이쁘는 터뜨린 한 명. 이게 안되면이 안되네요. 이쁘는 중흠이 한 명. 자 저쪽 가면 되거든요 안녕 떠나 지켜놔 자막 전화하기만 불이하네 나이스 포턱 배럭에 안 덜어져 베럭이 어찌 필요 없거든요 로바 안뽑느라 아 지금 스퀘어 해방선이 모잘라기 때문에 다른거 못하고 있네요 일단은 뽑아야겠어요 아니 이 거 아니죠 아 이거 막 아 그럼 이제 좀 이끌어 아 그 앞에서 베럭이 진짜 너무 너무 좋아 아 그 앞에서 베럭이 좀 더 좋아 아 그 앞에서 베럭이 너무 좋아 아 내 친구구나 템 슈스 템은 밖에 가고 아 그럼 잡아가야죠 자 바로 쏘라 자 바로 쏘라 저도 쏘쏘 지워야 돼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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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를 나갈래 지렸쥬? 내가 침마를 해방전 3개를 plage 모든게 두렵지가 않지 히 whether 헐 통항 스킬 저기 하나는 뭐집 뻥 찍지 여기에 지증점 가볼까요 이제 슬슬 밀자 아마 요거 맞고 양쪽이 한 번 올거에요 절로 가 내가 기지마브 와 난리 났다 난리 났다 난리 났다 와 진짜 아르테나스야 미스 싹 다 죽었죠 한트로 미스 났죠 싹 다 점멸할 뻔했죠 지금 펀트로 삑나가지고 아 다니다 위에서 기갑을 좀 뽑긴 뽑아야 되는데 기갑이 효율이 너무 안좋아가지고 좀 꺼려지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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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ㄷ ㄹㄹㄹㅇ 자 이런식으로 지정은 소화로 합니다. 답답스럽고 이제 저 위에만 쓰면 되거든요. 이걸 좀 뽑아야겠네요. 스컬지가 바로 오면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호탈 많이 깐거에요. 스컬지가 바로 오면 끝이라. 여행 답이 없죠. 이제 마지막이죠. 이걸로 하면 진량이 어마어마하네요. 자 이런식으로 끌고 있는게 니가 없죠. 자 이거 질병이 붙어있고 그러면은 필름이 빠지지 못해. 저는 필름이 더 난리 아시잖아요. 다 IB가 이루어져서. saying this is a guns. 자, 소리를 입구에서 막아야 돼. 마린이 이를테면 당했을 만합니다. 이렇게 타락 걸리면 된지 않습니다. 이런 줄 아는 필요 없죠. 막타 막았으면 되죠. 이쪽으로 보죠. 자, 이제 빠르게 보죠. 자, 이제 보죠. 이거 뭐하는걸로. 지뢰가게. 감염된 테란. 몇마리 원해요. 나이스샹. 아까 이게 체력이 단게. 스컬지가 아마 닿았을 거예요. 선물로 상자. 선물로 상자. 선물로 상자. 선물로 상자. 지금 화면 보니까 아무래도 끊기는게 덜하네요. 확실하게. 좋네. 아르타에서 레벨 7. 키보드. 키보드가 일정 타자 할 때는 조금 느립니다. 아르타. 아르타. 아르타.